이성구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근조 리본을 달고 방송 나오셨네요. 이태원 참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월인규명도 하고 책임 소재도 밝혀내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조문 그리고 보상 장례 절차를 지금 온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성구 박사의 자유시장에서는 이 참사와 관련된 경제적인 측면에 몇 가지 문제는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고가 난 골목 이게 5m에서 시작된 골목이 중간에 3.2m로 좁아지면서 벽목 골목이 됐는데 이게 다 불법 증개축이라든지 또는 해밀턴 호텔이 외벽을 설치하면서 공도를 1.8m 가까이 불법 점유했다든지 이런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토호세력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배경에 이면에 깔려 있는 것 아니냐.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의 경우에 현재로서는 과태료만 내면 유지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 또 하나는 과거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증축하거나 변경하지 않을 때는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현행 건축 규제 자체도 이게 도로에서 일정 부분을 뒤로 뛰게 돼 있는데 그 높이가 1m인가 1.5m 이내에서는 테라스 같은 걸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축 규제 상으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 구청 용산구청 관계자는 가벽 설치, 가벽 설치라고 그러더군요. 철제로 쳤는데 지붕이 안 덮여졌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은 아니다. 뭐 이런 설명도 하던데? 그게 이제 높이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지붕이 있든 없든. 하여튼 좀 뭐 이게 그 골목만의 문제겠어요. 그렇다는 건 해밀턴 호텔 땅이라는 얘기예요. 실은. 여기는 해밀턴 호텔 땅이 아니면 벽을 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그런데 공무원들이 말이죠. 지금 공무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거 불법인 줄 알면서도 뒷돈 받아 먹고 무기나 하거나 또는 뭐 해봤자 뭐 무슨 귀찮으니까 괜히 귀찮은 일만 떠맡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거나 뭐 이런 거 아주 방만한 행정 안이한 행정들이 좀 만연해 있었던 점은 없습니까? 꼭 지금 이 공무원들이 아니라 10년 전 20년 전을 보면. 저는 그런 부분이 지금 이 건축 규제 자체를 조금 합류할 필요도 있고 지금 건축 규제를 제대로 다하면 민원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그냥 합법화된 겁니다. 나중에. 그렇죠. 도저히 단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법 확장이라고도 했는데. 했는데 합법화했죠. 그래서 건축 규제 자체도 좀 너무 과도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합리적으로 해야지 정말 필요한 규제도 가능하지. 그렇죠.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정말 합리적인 규제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윤석열 정부에서 건축 규제 때문에 실은 재래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등등 여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좀 손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이 헬로윈 축제 때 많은 인파가 모여서 이렇게 참사로 이어졌는데 이게 헬로윈 축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문화인데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막 열광하고. 저 때는 몰랐잖아요. 그냥 외국 뭐라고 생각했지. 호박 쓰고 다닌다 정도는 않았지. 저희들 때도 이를테면 파이트데이 무슨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손발이 오그러지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헬로윈 파티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파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다 교묘하게 상술과 결합되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일본은 미국은 헬로윈 데이 매출이 조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태원은 특히 그런 젊은 문화가 많이 있는 곳이니까 적극적인 이태원 점주들의 마케팅 특히 3년 만에 노마스크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결합이 돼서 그야말로 주체자 없는 10만 인파. 소비자들이 몰려왔던 거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나쁘다 하기는 어렵고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서민 경기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요새 여러 가지 책임을 추궁하는 가운데서 조금 우려스러운 건 마녀사냥이 돼서도 안 되겠다. 제대로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마녀사냥식으로 하다 보면 올바른 대책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윤창호법 민식이법 이런 데서도 너무 급히 나가다 보니까 위험 문제도 제기됐고 결국은 법 개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부작용도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대책 같은 것들은 조금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렇게 하려면요. 일단 흥분이 좀 가라앉아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 사고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럴 때 차분하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냐 이렇게 의논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슬프게 생각하지만 이런 복잡한 다중이 있을 때 시민의 이식을 우리가 어떻게 매뉴얼처럼 해나갈 건가 이런 문제들까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특정한 사람한테 무조건 책임을 미루고 우리는 괜찮다. 이런 건 바람직한 해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조금 예가 다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해서 월드 트레이드 뱅크가 무너지면서 6천 명 넘는 사람들이 희생당했잖아요. 그 후에 거기를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서 추모는 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대책을 만드는 조사팀이 몇 년간 활동을 하더라고요. 몇 년간 활동을 하면서 내놓은 마지막 대책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누구 잡자 누구 하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책임이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에서 선장 같은 사람은 아주 명백했잖아요. 그런 거라면 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를 무조건 몰아가는 태도도 옳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경찰서장은 일단 직위해자의 대기발령을 시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책임이 명백하게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일단 그런 조치를 1차적으로 취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습 그다음에 조사 그다음에 책임 이 순서로 가야 실패를 되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자꾸 그렇게 하니까 책임 회피성 발언들만 하는 거예요. 네. 자. 레고랜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레고랜드 김진태 지사가 좀 미안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또 비난을 자초했는데 이게 좀 미안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김진태 지사는 경제 쪽을 그렇게 해박한 분도 아니고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그 경력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재명 흉내를 낸 겁니다. 그래요? 이재명이 시장 되자마자 전 시장한테 책임을 넘기기 위해서 모라토리오를 선언했었죠. 선언했죠. 그것도 뻥이었지만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더 방만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자기가 방만하게 운영할 때 책임을 회피하려고 전 시장이 잘못했다고 일단 한 번 연막을 치운 거였죠. 레고랜드는 물론 이 레고랜드 프로젝트를 정말 잘한 거냐 그 협상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브랜드를 들어오기 위해서 최문순 때 네. 그 브랜드를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가 너무 퍼준 게 2천억 넘는 강원도민들의 국비를 지급 보정을 한 게 맞았느냐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공짜로 땅 빌려주고 한 그 협상이 잘한 거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엄청난 빚이 있다 보니까 김진태 지사도 이거 내 책임 아니야 그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건 사실 누가 봐도 김진태 지사 책임은 아니죠.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예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순간에 방아쇠를 땡겨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한 지금 여기 이제 금융지주회사가 95조 얘기했지만 한 일주일 전에 재경부하고 뭐 하느니 한 50조 또 넣겠다고 하면 150조를 퍼붓겠다고 한 건데 그럼 2천억 아킬레다가 150조 쓰게 됐다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어도 이런 위기는 올 수 있었겠지만 이것도 그래요. 약간은 그 시기에 거기 있었기 때문에 김진태 지사가 책임지게 된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150조 굉장히 크다는 거는 지금 인플레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화를 150조를 푼다는 거는 물론 이거를 그냥 통화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또 흡수하는 노력을 할 텐데 그럼 또 그 시장에서는 자금 경색이 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업 채권 시장에서 이 돈을 풀기 위해서 개인 가계대출 시장을 조인다. 그러면 가계대출의 이자율이 또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냥 무작정 150조. 은행이 우리 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갖고 있던 돈을 여기다 풀면 그러면 대출해 갈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려우면 지급준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돈 자체를 풀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는 게 꼭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만이 돈이 아니고 그건 아주 극히 일부예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돈의 보통 20배 정도가 시중에 통화량으로 구성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제 계좌에 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거 돈으로 생각하지 않냐. 이거는 그냥 은행이 디지털로 쏴준 거야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돈이죠. 그거 천만 원이랑 제가 금고에 현금 천만 원이 있는 걸 전혀 다르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 뿌려준 돈도 똑같이 돈으로 생각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150조라는 거가 어떤 경로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인프라를 막으려는 정부 노력을 상당히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채권시장이 심각하게 독려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직접적 계기가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겠다. 저는 김진태 지사를 좀 비판하는 이유는 지급 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쇼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주장한 거는 조금 적절치 않았다. 그런 생각. 알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채권시장이 좀 안정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돈을 풀고서도 안정이 안 되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그거는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자체가 지금 위험하지만 않다면.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국가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선 수출이 감소했어요?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 2년 만에 수출액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진짜 수출액이 떨어졌어요. 7개월째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죠. 그리고 이번에 조금 다른 때보다 상황이 안 좋은 건 지금까지는 주로 에너지 수입 금액의 무역 적자 폭보다 국제 수지 적자 폭이 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적자라는 건 에너지야. 에너지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에너지 적자 폭보다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조금 컸어요. 특히 반도체가 많이 꺾였다고 하던데요. 자동차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호황을 보였는데 반도체가 꺾인 거죠. 왜 꺾인 거예요? 중국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 중국 경제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수출하던 물량이 상당히 줄었고 중국이 고일지 멀지 모르지만 TSMC로부터의 수입은 그렇게 크게 줄이지 않았어요. TSMC가 뭐예요? 대만에 있는 지금 삼성이랑 다투는 파운더리스. 경쟁사. 지금 삼성하고 TSMC하고 매출액이 거의 비슷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요? 삼성이 앞서가다가 지금 추격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메이커가 제일 매출액 많은 거가 삼성. 두 번째가 인텔. 세 번째가 TSMC였어요. 매출액 기준, 기술 수준이야. 뛰어난 회사들이 많지만 매출액만 가지고 본다면. 그런데 지금 TSMC가 삼성을 한 분기 정도 아마 추월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요? 인텔을 제치고? 그렇죠. 삼성이 인텔은 얼마 전에 제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국 TSMC는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잘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그거 따라가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TSMC라는 게 아주 이상한 회사예요. 거기 사장하던 사람이 중국 가서 사장이에요. 거기는 또 대만과 중국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그래요. 여기 가서 살 수도 있고. 웃기는 거는 서로 사이가 되게 나쁜 것 같은데 이게 좀 그렇게 칼로 자르듯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상당수의 회사들은 TSMC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일으켜주는 회사들이.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서로 으르렁거리고 양안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거의 같은 한 나라처럼 경제활동도 하고 거주이전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요. 물론 약간의 제한은 있지만. 엄청난 위협을 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뒤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두 가지 악재죠. 중국 자체가 불황인 것하고 미국이 여러 가지로 견제하는 것. 그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수출산업의 선도였고 가장 비중이 컸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게 한 번 꺾였다 다시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뭔가 반도체 하나만으로 우리 경제 먹거리를 계속 가기가 어렵지 않냐. 뭔가 좀 진짜 새로운 먹거리에 우리가 좀 더 눈을 적극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나올 법한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너무 이렇게 1등하는 애들만 모여 있는 데 가서 경쟁하지 말고 경쟁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1등하지 않는 분야에서도 우리가 경쟁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 브랜드 같은 거 우리 샤넬 오픈러닝이 명품족들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봉제라든가 이런 섬유산업 분야에서 아직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인들이라고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도 명품 브랜드도 키우고 다양한 먹거리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식품산업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디 가선가 발표하다 보니까 결국 제일 큰 비중은 식품산업이더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세계 10대 식품업체 중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CJ 있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CJ가 비빔밥 7천 거로 팔았다고 무슨 행사 이벤트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진출을 타진하고 시도해보는 단계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특히 반도체라는 거를 대공산권을 제어하는 CJ 무슨 골프 대회 거기서 4일 동안 골프 대회를 하면서 7천 그릇에 비빔밥을 팔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요새 그런 레트로 팩이라고 그럽니까? 만든 음식들이 이런 얘기하면 집에서 와이프한테 혼날지 모르지만 와이프가 만드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더구나 지금 옛날 1980년대에 코콤 규제 체제로 막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꾸 전문 영어 쓰지 마세요. 코콤 그러면 누가 압니까? 코콤은 대공산권 수출 규제 위원회. 그래요? 이게 1940년대? 그래가지고 1994년에 폐지됐죠. 그런데 그런 체제를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 산업이 미국 의존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들이 늘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포기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정부가 이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인력을 양성하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더라도 미국 코어 그룹 속에 한국 반도체 기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저는 미국이 그걸 노린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 보고 미국에 투자해라. 그런데 미국은 겁 안 내는 건 그러면 그게 미국의 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거는 하되 우리가 다른 먹거리들도 무시해서 안 되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37개 나라를 조사를 했더니 노인 빈곤율이 1위.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통계 작성에 있어서 정말로 국제적인 스탠다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노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다른 집이나 뭐가 있다 그랬을 때 그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자식들한테 받았으면서 그거는 상속시켜주려고 그래요. 그렇죠. 하다못해 역모기지도 별로 이용을 안 하죠. 우리 문화에 잘 안 맞는다고.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가 스스로 뭐를 이러면 욕하는 것 같긴 한데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기보다는. 아니 왜 부모님을 그러세요? 보다는 자식이 투자한 걸로 내 노후는 보장됐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제도가 부모가 연간 소득이 500만 원만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료든 효도든 부모 소득을 500만 원 이하로 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이 빈곤율이. 그러니까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이것만 가지고 OECD에서 한국 노인이 제일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글쎄요. 그렇긴 하지만 그 말씀 제가 그러니까 한대적인 기준을 갖고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니까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의식 조사를 여러 번 참여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범주화하고 있는데 그 노인층에게 뭐가 제일 고통스럽냐고 할 때 가장 많은 거의 절반 가까운 대답은 용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돈이 노인들의 생활빈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용돈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노인빈곤 문제는 OECD 중에 제일 높으냐 안 높으냐를 떠나서 실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제일 크게 겪는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가 홀로 사는 데 따른 외로움. 세 번째가 질병 등등으로 인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가 빈곤을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알아서 하세요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연금 내는 기간도 끝났잖아요. 60세 이상이면 연금 안 냅니까. 지금에 와서는 연금 더 내 가지고 노을을 책임져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연금은 끝났고 결국은 기초생활 보장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보다 그건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돈을 더 준다는 건데 그 조사에서 제가 기억이 한 10년 전 조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했던 조사니까요. 그때 그러면 대책으로 뭘 원하십니까 할 때 압도적인 다수는 일자리였어요. 국가가 돈 더 주는 것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는 거였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굉장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최저임금제 같은 규제들을 조금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분들이 할 수 있고 물론 고급 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상이 아니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데 이제 뭐냐면 경비 또 주차장 관리 대부분 그런 일이 될 텐데 지금 오히려 그 시간들을 줄여가고 있어요. 최저임금제 때문에 야간에 하든 경비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그리고 전부 다 CCTV로 돌리고 뭐로 돌리고 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CCTV가 훨씬 좋으니까 하고 옮겨가는 거면 오케이예요.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 규제를 해서 일부러 돌려나간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규제가 결국 노인 일자리를 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구 박사와 함께한 자유시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 주실래요? 다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맞은 부분은 지금 이태원 사고로 여러 가지 충격을 받으신 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